이렇게 글루건을 살짝 붙인 다음 에어팟 케이스에 딱 붙이면 우와! 완성! 선물을 여기다 넣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주는거야 예쁘지? 예쁜 포 케이스를 포장해서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근데 이거 누구한테 줘? 누구한테 줄지 생각 안하고 그냥 만들었잖아 진짜 웃기다 그럼 지금부터 뽑기하면 되겠다 뽑기? 이렇게 세 명의 선물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1번 지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뿌 2번 난 박스인이잖아 3번 오룡케케케 진짜 스케어 정말 케케케라고 썼어 이걸 이름을 다 하나씩 접어서 캡슐을 넣어서 뽑은 사람한테 선물 주면 미션 성공 와우 재밌겠다 꼭 미션 성공할거야 박스인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둘이 안숙이야 쟤네 만나면 맨날 싸워 너 탈루가 안지잖아 자 그럼 과연 누가 나올지 먼저 설아 너부터 뽑아 나부터 뽑을게 과연 과연 아니야 아니 너무 어렵잖아 파란색 뽑아야겠습니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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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오 누굴까 과연 오 오 오 누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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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리온이 나왔다 근데 너 핀 만들었잖아 하하하 너무 웃겨 핀고 자야돼 하하 그러게 핀인데 납장뿌리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후 나 이제 뽑아볼게 moyen 오 오 주는 거야 뭐야 왓 나 나는 음 블렌만 뽑을걸 Hay 진짜야 오 오 누굴까 궁금해 3 과연 droite interesting 박세인이야 와 박세인 나왔다 그럼 나는 자동으로 양갈래프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 나왔어 이번 기회에 서로 친해지면 좋겠다 그래 박세인도 알고 보면 알고 보면 더 나빠 그럼 선물 만든 것 주러 가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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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오케이 야 우리현 우리 엄마가 어제 이 핀 사줬거든 귀엽지 봐봐 아 귀엽네 야 너 그렇게 영혼 없이 그럴 거야? 나는 남자라 그런 거 잘 몰라 관심도 없고 왜 너도 핀 꽂으면 예쁠 것 같은데 뿌 아 제일 싫어 나 남자라고 상남자 누나 리온아 오늘 아침 잘 됐다 어 설아 누나 백설아 뿌 마침 잘 돼? 왜 잘 되지? 어 비키랑 텔라만 같이 만들기에 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도 주기로 했거든 와 나는 뿌 너도 누가 줄 거야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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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뽑기 했는데 나는 리온이 너가 나왔어 우와 운명의 짝꿍 여기 뭘 줘도 좋지요 고마워 누나 과연 뭐가 들었을까 배고파 이게 뭐지 에ı 궁금하다 뭐지 빈이네 빈이네 그러니까 나는 빈을 만들었는데 리온아 너가 나왔지 뭐야 ㅎ ㅎ 그러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남자 이런거 아 누가 내가 언제 누나 잘못 들은거겠지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어 나 너무 맘에 들어 예쁘지?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나는 언제 받는거야 뿌 힌트를 주자면 이쪽 위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거야 아 오비키네 응 글쎄 오비키 맞네 알겠어 뿌 하하 나는 비키라고 말 안했다 하하 음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네 뿌웨 확실히 오비키인데 오비키네 집으로 갈까 뿌 얘는 왜 빨리빨리 안 나오는거야 사람 기다리게 뿌 어 오비키 오비키 어 양갈래 어떻게 저기 딱 있냐 이야 너 나한테 선물 줄거라며 누가 그래? 비밀인데 내가 딱 눈치챘지 뿌 와 원래 서프라이즈 해줘야 재밌는건데 불 빠졌네 응 충분히 서프라이즈야 이거야 뿌 자 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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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뭐야 뿌 우와 우와 엄청 이쁜 폰케이스잖아 어때 마음에 들어? 우와 폰케이스다 뿌 우와 뿌 마음에 쏙 든다 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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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준다니 기분이가 좋네 쭈쭈쭈쭈 이거 내 폰에 딱 막이잖아 딱 최고다 뿌 귀여워 미키 근데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를 구했어? 샀어? 사도 아니고 만든거야 만들어? 어떻게 뿌 오마이미키 영상 보면 나와 너도 그거 보고 만들기 해 그래야겠다 뿌 하필이면 왜 박세인이야 내가 왜? 뭘? 아 깜짝이야 내가 뭘 걸렸어? 아 I have one challenge that I have to do 야 영어로 얘기하지마 여기 한국이야 코리아 대한민국 오케이? 자 여기 선물이야 갑자기 선물? 뭐야?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누구랑? 고마워 오비키 백서로 랜덤 뽑기 해서 내가 너나 왔어 와 너 운이 좋구만 과연 그럴까? 뭐야 이거 그립톡이네 뭐야 이거 네 얼굴이잖아? 네 얼굴이잖아 근데 왜 나로 안 해주는 거야? 나도 캐릭터 있는데 나도 있다고 그건 너가 만들어서 해 받기 싫으면 다 아시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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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가 받기 싫대? 누가 내가 언제? 죽어도 기분 별로야 아하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 내 걸로도 만들어야지 하하하하 어쨌든 성공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랜덤 뽑기 선물 주기 대성공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